끝났죠 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말 안할게요 그냥 나가시면은 마음 편해요 지금 안 나가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한거거든 아 쓰바 이런 개 초보새끼한테 내가 캐리어를 치다니 내가 너무 방심했어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아 저걸거 같더라 드라드라 드라군 으허허허 히으 드라드라 드라군 갑니다 못 갈 거 같죠? 갑니다 지지를 치면 안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말하자 사냥아 일단 여기 자원 돌리라고 해 개허허허허허 시청자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